우리 다음 자기장 안 가도 돼요. 쟤네 여기서 쏜다. 가도 되게 가도 되게 다리 아래 있네. 다리 아래 있네. 다리 아래? 포트 쪽에 S쪽에 S쪽에 우리 뒤에 애들이 있으면 죽이고 가야 돼. 뒤치기 당해. 우리 안 가도 돼요. 그냥 우리 W쪽에 언덕 끼고 싸우면 돼요. 그냥. W쪽에 언덕 끼고 싸운다고? 온다. S S195도 쪽에 두명 언덕 쪽으로 왔을걸요. 아마 별가님 쪽으로. 안 보인다 여기서. 안 보여. 우리 뒤에 분명히 있을텐데. 새끼도 그냥 갈 놈들이 아닌데. 기절했는데. 쟤네. 일단 살짝 당하다가 가면 돼요. 우리 건물도 어차피 아니라서 괜찮아요. 다음이 문제지. 저기 뭐 여기까지 걸렸어 여기. 딱 걸렸어. 아아 연막탄 뿌렸어요 연막탄. 연막탄. 연막탄을 왜 뿌렸어. 연막탄 연막탄 네명 남았어요 네명 아 그 충동이들 죽었나? 나가야되요 30초 우리 나가야되 나와나와봐 고고 3대2다 3대2 3대2 우리가 고지야 더 유리해 고지전이다 고지전 아 쏴라 네? 쏴 야 위치 발각대 배부로 그럴 위치도 알아야되니까 일단 내가 보기엔 저기 언덕 언덕아닌가? 언덕이래 저 바위뒤아닌가? 바위뒤 바위뒤 벌치나? 응? 야 너 자꾸 너 이러니까 우리 다 걸리잖아 딴데에서 딴데에서 어그로 끌어 새끼야 여기서 같이 어그로 끌지 말고 엎드렸어 엎드렸어 별관님 엎드렸어 아 저쪽으로 됐어 야 X됐어 야 야 저기 건물 보이죠? 저기 건물로 저기 건물로 저기 건물로 가요 건물로? 별관님 따라서 내려갔다가 별.. 건물로 가요 저 다리 밑으로 야 진통제 다 빨아 진통제 다 빨아 지금.. 지금 다 빨아요 그냥 하나도 없어 나 간다 37 38 내가 보기엔 저 하얀색 건물 안에 있을 것 같아 아니면 다리 밑이나 나 왔다 왔다 형 죽는다 던진다 라스트 하나 건물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라스트 하나 건물 안에 아닌가? 라이스 오 호 11킬 오졌다 영킬 개꿀 SERVAL oyo acts 솔직히 내비게이션 캐리 잘했다 인정? 어 인정 인정